이사 오셨나봐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이이 씨 약간 퇴차겠네요 똑바로 사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난대요 창고가 좀 이상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들었지? 이상한 소리 났잖아 우리 친구니까 그 누구랑 얘기하지 않았어? 진짜 미쳐버리겠네 꼭꼭 숨어라 나 머리카락 볼나 찾았다 이상한 소리 났잖아 왜 그래 진짜 이리아 정신 차려 너 진짜 못 들었어? 난 못 들었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이 집 뒷틀렸대 똑바로 사이는 모양이라 그 집 부인이 좀 이상했대 그 집에서 나오는 게 없네 그 집과는 아